일반적으로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 로그인입니다. 하지만 요즘은 좀 불쾌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Touch 마우스입니다. 이 마우스는 이 마우스와 모두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유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냥 클릭하고 클릭합니다. 로그인은 그냥 클릭하고 클릭합니다. 짧은 데모입니다. 로그인은 그냥 클릭합니다. 로그인은 그냥 클릭합니다. 로그인은 그냥 클릭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